최근 가장 뜨거운 선수, 라스 정동호의 크로스 슈! 라스! 골!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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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슈! 라스 슈! 슈! 골! 브릴러가 피곤꿈치고 남대 갑니다! 브로빈 슈! 라스 슈! 골! 이제 양츰에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뒷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다시 한 번 김상훈이 골을 잡습니다 왼쪽에서 김상혼도 마찬가지고요 자 툭 투고! 라스 슈! 라스 슈! 골! 들어갑니다! 라스입니다! 배경북에서 골파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박스 안으로 침대에 들어가는 패스를요 정말 이거 등딱이라고 하잖아요 이 형제의 패스를 등딱 지고 돌아서 슈팅 만들어놓고 구석을 노리는 슈팅 라스가 최근에 이 홈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이 한 장면으로 그냥 진병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식간에 1대0이 됩니다 라스 쪽! 버리기 합니다! 브릴로입니다! 브릴로? 라스와 브릴로는 결승을 시킵니다 많은 패스는 아니지만 단 한 번 패스를 받을 때 라스 쪽으로 볼을 가면 볼이 가면 브릴로 선수는 예측을 하고 움직여요 그러면 그 예측하고 움직인 방향으로 패스가 또 들어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아! 라스 띕니다! 지켜냈어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연결합니다 아! 넘어지고 나서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이렇게 지켜내고 살 압박을 하고 다시 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비 선수들이 여기에서 나름 пробмерикpaid 계속해서 최전방에서의 기업을 붙이고 있고요 김남주 감독과 정경호 코치가 이런 전진 패스에 대한 것을 아. 라스 서수 화가 났어요 지금 바지를 잡아 당겼던다고 보았네요 네, 지금 계속 잡아 끌었는데 불지 않자 예 지금 본인이 완전히 어프사이드 에, 지금 자, 톡 쳐놓고 아, 이거를 아, 라스가 이기네 봉으로 막아 세우면서 뺏어냈는데 그러시게 됐군요 아, 웃어요, 라스 라스 지켜내고 앞쪽으로 연결 걸립니다 정말 잘 지켜냅니다, 너를 네 야, 라스가 또 두고 나온 이형재입니다 이형재입니다 이형재 아, 여기서 또 살아나옵니다 자, 무릴로 흘렸었고 라스 라스 양보하고 김승준 김승준 아하 모형 선수 워낙 부지런히 팀이 선수였어요 아, 라스 끝까지 따라 부어 아, 슬픽 계속 또 뺏었어요, 또 뺏었어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끝납니다 이야 정말 시원했습니다 성라이프 씨는 상대로 3대2로 승점 3점을 제깁니다 최근 장구원 선수 라스 자, 라스 슛! 왼쪽 으어 이뤄 아, 더 가랐어 다시 시작입니다 끝 네 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